형님 제가 유튜브에 홍보했습니다 형님 악당으로 하면 정글가 밥 먹어야 되잖아 정글가면 밥을 먹을 수 있어? 겉같은 유미 서포터 하겠네 아 실제로 유미를 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정글이에요 내가 정글이라고요? 아 이것도 형님 이블린 보여주십니까 형님 진짜 정글이 뭔지 보여줘야겠군 이번 영상은 밥 먹으면서 용하기 리신 성대무서 하면서 다크 성대무서 하면서 리신하기 알아서 한 번 해볼게 끝났나요? 아니 버리지 허앗 얘는 뭔데? 도망 나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거는 왜 말자가 왜 여겼죠? 제드올라가면 제드올라온다고 하옵 도의진하지마 왔어? 올라왔어? 난 모르겠어. 올라왔어. 이쯤에 있을 것 같소. 내가 핑을 어디에 띄웠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시오? 린지 요기 그림자를 쌌을 것 같소. 보이시오? 난 잘 모르겠지만. 응 해볼까요. 여기 카이사가 앉아. 여기? 여기? 어디? 어디요? 여기요? 집 갔다. 카이사는 있을 거야. 여기? 유미 요기 있소? 알겠어. 여기로 가겠어. 안돼. 여기로 가지마. 흰냄새가 진동하는군. 이거 죽은 것 같은데? 야 너무? 어이구 실수했다. 바짝 버려야 될 것 같애요. 당신 피냄새가 진동하는 민지비가 없는 것처럼 어떻게 짓는데? 내 말 입났어? 아칼리의 냄새가 나지 않소. 무슨 일요? 아칼리 무슨 짓을 하는지? 아 말자 저거패챔. 대답해 이씨. 대답 안 해. 대답해. 알겠어. 카이사 먼저 카이사. 오 살았어. 우와 형님 방금 미쳤다. 어? 700원만 얻습니다 형님. 내가 일부러 카이사 냄새가 나는 쪽 반대로 굳이 걸어가서 블리츠라는 도철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곳을 한 번 차봤는데 차였어. 밥 먹어야 됨. 여태 먹어야 되냐? 이즈이 그렇게 말한다고? 아니 몰라서 그래. 너무 오랜만에 해서 먹어야 돼. 이거 빨리 말해줘. 강날덕기. 아니 신발 바라는 거지. 신발 지동. 이제 또 죽는다. 어? 이즈리의 피냄새가 나오. 내가 거기로 말하겠어. 이즈리열에 피냄새가 나는 것을 내가 가야겠어. 왜 피냄새가 나지 않소? 왜 피냄새가 나지 않소? 왜 피냄새가 나지 않소? 피냄새가 끊겼소. 어찌 된 거지? 그 타포탐이 피 흘리는 냄새가 나오. 어서 가시오. 네? 함께 해야겠소. 오 뭐야 왜 피냄새가 나오. 내 피냄새가 나오. 내 피냄새가 나오. 구겨 시발 년. 나이가! 개 새끼요. 개 새끼요. 왜 이렇게 냄새 나. 미니언모어 미니언모어. 괜찮아 괜찮아 미니언모어.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이오? 이거 3대에 타포탐의 냄새가 나오. 나 지금 타베새가 나오. 나 지금 타베새가 나오. 무슨 일이오?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아칼리의 마음이오. 아칼리의 심정이 무너지는 소리요. 아 오케오케오케. 오 빨간 맛이 나오. 아주 맛있구만. 우리 이제서 달아있소? 여기 여기. 왜 불질 안 썼어? 불질 너한테 썼어 나. 응. 형 먹방. 형 말자궁 빠졌어요? 말자궁. 여름. 혹시 내 어깨 위에 고양이 있어? 없어 없어. 고양이 알레르겠는데. 물질 나. 여기. 젖어 들어요. 야 단판부터 2집 빼. 게임 내내 2집 피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 걸어보시오. 안에져 앉아. 아 얘네 4명이다. 왠지 4명이 있을 것 같은 냄새. 뭐야? 나 컷. 나도 컷. 안 돼! 잠깐만 또 이리 가! 안 돼! 쟤도 간다, 쟤도 간다, 쟤도 간다 응? 나 죽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 나 고양이 없는 줄 알았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앞에 쟤도 있을 수 없이? 없어, 없어! 앞으로 전진하시오! 쟤도 없어! 여기 있어! 일로 가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핑 소리가 나는 것으로 가시오! 안 가냐고! 오른쪽으로 핑 소리가 나는 것으로 가라고! 어, 나와봐, 나와봐! 이 근처에 나와봐! 소리가 뭉쳐서 이리 왔다고 하던데? 아, 놀라지요! 마치지! 내가 영혼이 된 것과 나는 사자요! 죽은 자란... 아, 갈리 피 냄새가 나와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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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달려 달려! 아, 물쥬가 그랩해가지고 컨셉 작가가 불쥬한테 불렸네 어, 포탑 피냄새가 나 포탑에도 피냄새가 있나? 돌 부스러기 내 냄새가 나와봐! 용 20초입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나 왜 어시 없지? 밥먹느라고 못 봤네? 무리하는 게 느껴졌어 혹시 제대, 제대가 그려져있어? 아, 제대 없어 없어! 앞으로 다시 다시 오! 아니, 아니, 아니! 아무튼 다시 다시 오! 이... 구글, 아고라나! 지금까지 널 시겸한 거였어! 과연 나에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가 시겨봤는데 아주 거지 같구만 이게니 인정이니? 어? 운이 나옵니다! 운이 나옵니다! 운이 나옵니다! 운이 나옵니다! 운이 나옵니다! 와, 나이스! 오, 나이스! 고맙습니다! 아, 발차기 만족하졌어! 제대, 제대! 하이사!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아니, 운은 내가 먹었는데 내가 어시 하나 더 없네 운을 먹었으니까 그 임무를 당한 것이죠 아, 그럼 운 먹은 거요? 까지 어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선생님, 리신 말투 어디였어요? 적들의 피냄새가 진동하고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것이오? 고철 녹슨 냄새나 하는 고철 녹음냄새 고철 녹음냄새 고철 녹음냄새나 아오 하, 헤이! 안 돼! 헛뼈! 아, 니가 지옥이잖아 어, 뭐야! 우와! 봤어? 이게 바로 운이야, 씨, 나의 아니! 안 돼! 아, 씨, 땀이 눌렀어 아, 저거 딴 거 눌렀어야 되는데 빵!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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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다 에이! 눈 안 보이잖아 하지 말라 뭐! 어디로 가요? 오오오오오 무슨 이상한 보라색 냄새 나 완전 진짜 맞지 말하는거 오, 고철 냄새 오, 고철 냄새 오, 스테인리스 냄새 죽여, 죽여 오, 닌자 냄새 난 닌자 싫어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제가 아까 나 잡았다 아, 실수 아, 등이 들어갔어 뛰어뛰어, 뛰어뛰어, 도망가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하핫 측면 주교 kenn修 휴 으함또 甚여 당막 어 Serg 아.. 이거 진짜 어두워서 경 refresh 벽 off 물룡이요. 그렇군. 그렇군. 혹시 내 주위 아무도 없어? 아 저희 다 같이 있음! 저희 지금 오이님! 다 같이 있음 다 같이 있음. 오이님 오이님. 오이님! 뺑긴 거 같은데? 뺑갔음! 아 뭐! 귀하나와 스마스다 훔쳤음. 뭐 먹었어? 이제가 건반진 행동을 한 것 같음. 착각이요. 한국인들은 다 절어? 착각이요 착각이요. 오 나한테서 카이사냄새가 나오고. 도망가시요 도망가시요! 앞으로 가시요 앞으로 가시요. 아 여기가 표? 아니요 거기요. 디디 아니요. 소리가 나는 쪽! 소리가 나는 쪽! 달리시요 달리시요. 거기 아니요 거기 아니요! 거기! 디디디디돌아봐. 어 그치 그치 그쵸. 직진 직진. 쭉. 직진 왼쪽. 왼쪽 왼쪽. 어찌 옳지. 뛰어 뛰어 뛰어. 막난 안먹는 어떠보니? 이쪽이니까? ngoe와 오른쪽君! ㅋㅋㅋㅋㅋㅋㅋ 아 나 장난치고 하지 마! 진짜 극한의 컨셉주물라고 진짜 극한의 컨셉중. 극한의 컨셉중. 내가 걔 멋있는거 보여줄까? 어떻게 해 보여줘. 안ます으면 어떡할래. 나한테 다친긴gua 하는데 누가? ㅋㅋㅋㅋㅋㅋㅋ 침묵하는데! 아 이제 장난하는데... 뛰어뛰어 뛰어뛰어 뛰어뛰어!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선글라스 때문에 안보이네 이거 진짜로 안보여버린거임 어 이거 진짜 잘 보인대 잘 보인대이? 리신을 나이스! 야 나 빼고 갈거면 하지 나이스! 진짜 안하네 이걸 진짜 안해버리네 저게 넥서스가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미 끝났어? 이제 미신 끝납니다 어디로 가요? 네번째로 가면 돼 네번째로 너 죽게 너 죽어들 너 claw사 너 무 tryna 너 죽어? 너 죽겠지? 감사합니다.